외국의 어떤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. 마음을 젊게 하면 몸도 젊어진다. 근데 저는 말이죠. 꼭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보다도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. 몸을 또 마음을 젊게 하면 몸과 마음이 또 젊어진다.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다. 그렇죠?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습니다. 맞죠? 네, 그래서 이육식 씨 보면요. 늘 웃고 웃고 사셔서 그런지 한길같은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오는 가수들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 역시도 젊어지시고 젊어지고 여러분들도 젊어지시는 거 아니에요. 아이고 참. 이제 젊어지는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다 친구로 보이고 그러네요. 네. 맞죠? 아, 그거예요. 자, 이번에 역시 저희들이 초대한 가수,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수는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미모는 거의 저하고 흡수하게 잘생겼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 소개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. 하국진 씨를 소개합니다. 하국진 씨를 소개합니다. 고맙습니다.